607번. 기원전 6천년경. By 6000 BC, they had begun hammering crude object of copper. 그들은 해머 하면 망치죠. 망치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잡한 물체들, 구리의 조잡한 물체들을, 그러니까 청동기 시제가 시작된 거네. 그리고 기원전 3천년경은 they had acquired the know-how. 그들은 그 노하우를 획득했습니다. 어떤 노하우야? To alloy copper with tin. 구리와 tin 하면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tin을 합금하기 위한 노하우를 획득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create durable, 부사적 용법이겠네. To create durable metal tools and weapon. 지속가능한 금속 도구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청동기 시대를 청동기 시대로 이끌면서 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ushering이 답이 되야 돼요. 자, 요기는 일단 분사구문 자리야. 분사구문.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 had ushered.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end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 자리, 콤마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수거처럼 외워야 돼. ushering은 무엇을 시작하다. usher는 원래 안내하다는 뜻이에요. 안내하다. ushering 하면 어디로 안내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봐주세요.